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날기세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회 한 회가 주어지는 게 얼마나 새삼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얼마 있으면 500회를 앞두게 되어서 날기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선들과 더불어 10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뼈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와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교를 매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교를 매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갖고 말씀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류고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 여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교를 매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제사장인 목사의 말에 순정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하는 그렇지 않으면 여류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교인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해석 때문인데 신학에 와서 요즘 우리를 보면 그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의 목사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레위지파는 다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고 손주가 제사장이고 이렇게 하는 세습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하고 목사가 똑같다고 하면 목사의 아들만 목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들은 반드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다 목사가 돼야 할 거예요 그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 중에도 물론 목사가 있지만 교수하는 아이도 있고 영화하는 아이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아무런 문제 삼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레위지파 제사장이었는데 제 아들이 영화를 하고 학교에서 대학교수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목사는 요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힘들게 생각하고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목사를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보다는 여러분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직업하면 이렇게 좀 속되게 여기는 면들이 많더라고요 직업은 성스러운 거거든요 목사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얘기할 때 여러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소명을 얘기할 때 직업을 말씀하거든요 직업이 소명이고 소명이 직업이에요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교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신학교로 가는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각기 은사와 달란트를 줘서 어떤 사람은 교수하도록 어떤 사람은 의사하도록 어떤 사람은 장사하도록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도록 어떤 사람은 체육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도록 각기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성스러워야 해요 마치 목사가 목사직을 성스럽게 수행하려고 하듯이 꼭 그 마음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목사 한 사람만 성스러운 직업이 되어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만 주의종 제사장 하는 관념이 깊어서 은현 중에 교인들은 그냥 세속인 밖에 나가면 그냥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하고 자기 직업을 성스럽게 여기지 못함으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베드로전서의 2장 9절 너희는 탁하신 족석이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그러지 않고 너희는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호사에서 제사장이 언약괴를 메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백성은 누군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이죠 여러분의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언약괴 하나님 믿음의 언약괴를 메고 변호사하면 변호사 교수면 교수 의사하면 의사 자기 직업 세계에서 언약괴를 메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제 방성기 목사님 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요 저하고도 연배가 거의 비슷하고 어느 큰 기업에서 평생을 사목 회사 목사 하시던 분이고 직장 선교에 헌신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방성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기약을 합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를 연극으로 비유할 때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가 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무대이고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가 각기 두 무대에서 두 극장에서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고 상련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극장의 선교라는 연극의 주연은 목사이고 조연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극장 똑같이 교회처럼 중요한 극장인데 선교를 공연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극장의 선교 연극의 주연은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교사 예수 믿는 장사하는 사람 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저들을 돕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인은 한 번은 여기서 주연하고 여기서 조연하고 또 한 번은 여기서 주연하고 조연함으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참 명강이다 해서 제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만 생각하니까 제사장 하면 목사님 같고 우리는 교인이니까 백성이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세상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노릇도 잘해야 되지만 가게에서 사장 노릇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직원 노릇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 노릇도 잘해야 돼요 자기 직업 세계에 내가 제사장이다 나는 언약괴를 메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직장 동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요단을 건너 여루거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방향에 소개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빠치지 않았던 이화 저희 높은 뜻 순위교회 초창기 교인이었던 김천에서 다니던 분 설렁탕 집 하셨던 분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어느 날 뼈가 제일 중요한데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서 조금 품질이 낮은 뼈가 왔어요 열 시간을 끓여야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조금 못한 것인지가 아는데 열 시간을 끓였을 때 누런 국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그분 장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 가게 문 닫고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죠 내가 그런 교회 교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였다는 게 두고두고 자랑스럽습니다 두고두고 자랑스럽습니다 주일날마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분은 그냥 장사꾼 아니에요 제사장이지 설렁탕 가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언약교를 메우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설렁탕 끓이는 거 손님 접대하는 정신 이것을 인도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이기도 해야 한다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그냥 밥 벌어 먹는 도구로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제사장 성직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찬성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뒤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그게 제사장 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식으로 장사하지 말고 세상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언약괴를 메고 자기 직업에 충성한 것 그 직업 세계에 그 직장에 그 세상에 제사장 노력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게 하시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스크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교회식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잘못하면 썩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저들을 이끌어 나가는 원약괴를 맨 제사장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난 장사 잘되는 거 그 정도 하고 사는 기쁨이 달라져요 직장에서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하고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늘 말씀 꼭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하면서 제사장 노릇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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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Frau 아멘 아멘 아멘